네 안녕하세요 이사연 기업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내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워드프레스 클러드 웨이즈 호스팅에도 비용을 투자하시고요. 이제 댓글에 블로그용 맥북 어떤 거 쓰면 좋은지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무조건 맥북 사세요. 맥북 에어 사시면 됩니다. 뭐 오버스펙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일하는데 오버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LG 노트북이 문제가 아니라 윈도우가 문제입니다. 맥북을 안 써보신 분들에게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윈도우에서 10번, 15번 클릭하고 만져야 되는 거 맥에서는 6번, 7번 만에 끝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맥에서는 오류가 없어요. 맥에서는 터치할 때 사람의 감각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지금 제가 터치패드로 화살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가속이 붙어요.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감각에 따라서 가속이 붙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는 겁니다. 블로거가 사용하기 제일 중요한 노트북은 뭘까요? 중요한 건 첫 번째, 노트북만 달랑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뭐 빼고? 충전기 빼고? 마우스 빼고? 키보드 빼고? 그냥 노트북만 달랑 들고 나가도 하루 종일 작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러 나가는데 내가 이것저것 챙기고 나갈 정신이 어딨습니다. 이것저것 챙기면 그때 에너지 다 뺏기는 겁니다. 맥북은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같은 배터리 전력소음으로 보여줍니다. M2칩인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고 저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 이거 후회 안 하십니다. 블로그만 하시면 5년, 10년도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하시는 거니까 애매한 거 사서서 50만원, 60만원짜리 사셔가지고 중복 투자하지 마시고요. 한방에 가십시오. 요즘에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여기는 공식품이라 199만원인데 제가 이제 밑에 링크 넣어드릴 건데 그 링크는 140만원 초반대에 15인치는 180만원 초반대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M1 모델 사지 마시고요. 맥북 에어 M2 13인치 모델 사시면 엄청 싸게 사는 겁니다. 팩을 물어보시는데요. 맥북 에어가요 이제 이름만 에어고 성능은 에어가 아닙니다. 웬만한 영상 편집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하실 때는 최저 사양 CPU 8코어, GPU 8코어, 뉴럴 엔진 16코어 넣으시고요. 8기가 넣으시면 됩니다. 윈도우는 워낙에 효율이 떨어져가지고요. 16기가, 32기가 넣잖아요. 얘는 8기가 넣으셔도 윈도우에서 16기가 보다 훨씬 빠르고 전혀 여러분 지장 없습니다.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펜이 없어요. 펜 소음 제로고요. 도서관에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 발열이 있냐? 발열이 없어요. M1, M2 칩은 웬만한 작업에서는 발열 자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140만원 초반이라 그랬잖아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 노트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성이나 LG에서 이 정도 성능을 늘려면 250, 300대도 못 낼 것 같아요. 아직 기술이 없으니까 못 내죠. 인텔 칩 안 되는 거 아시죠? 안드로이드는 스냅드래곤 아무래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돈을 내도 존재할 수 없는 제품을 애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SSD 256 사세요. 괜찮습니다. 블로그 하실 거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 뭐 게임하고 영상 편집 하실 거 아니니까 영상 편집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M1 프로나 M2 프로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블로그용이니까 무조건 이용을 하시고 전원은 이거 하시면 됩니다. 30와트짜리 사셔도 되고요. 저는 항상 따로 사거든요. 따로 95와트짜리 이런 거 사는데 좀 비싸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30와트짜리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게 배터리가 닳지 않습니다. 스펙은 최저 스펙으로 사시면 된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아까 13인치하고 15인치 있었는데요. 윈도우랑 조금 다릅니다. 그냥 물리적인 화면 크기가 작업 환경을 제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베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창을 여러 개 띄워 놓는다고 해도 제스처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맥북은 전부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맥북에 들어간 모니터의 성능을 따라올 수 있는 모니터가 거의 없어요. 그러려면 모니터도 100만 원 이상 되는 거 무조건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니버셜 컨트롤이라고 옆에다가 애플 제품을 갖다 두면 자동으로 하나의 키보드와 트랙패드로 옮겨다니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으로 쓰는 거니까 13인치 화면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맥북이 저렴한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등급은 웬만한 돈 줘도 못 갖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디자인은요. 이 네 가지 있는데 미드나이트가 메인 색깔이에요. 미드나이트 하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고요. 배터리 오래간다 그랬죠. 노트북 배터리를 상상할 수 없고요. 속도는 200만 원 이하로 하겠습니다. 200만 원 이하로는 이 속도나 퍼포먼스를 따라올 수 있는 노트북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노트북이 맥북이에요. M2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간 속도는 빠른 게 아니고 버벅임이 없어요. 중간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껐다 꼈다 안 하고 윈도우 사용자들처럼 포맷 안 하고요. 바이러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쓰시면 돼요. 유료 앱들을 살아된다고 하지만 웬만한 거는 맥 자체에서 전부 실행해버리기 때문에 유료 앱도 필요 없습니다. 스피커 노트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스피커 성능을 보여주고요. 키보드 좋고 터치패드도 현존하는 모든 터치패드 중에 이걸 따라온 터치패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우스보다 블로그하기는 이게 더 편해요. 이걸 다 넣은 게 얼마다? 140만 원 초반대 저희 아내가 자막 달아주거든요. 컴퓨터로 하는 거는 유일하게 자막만 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스테이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아이패드랑 아이폰으로만 전부 인터넷 일을 하는데 그거 자막 딸랑 그거 하는데 제가 맥북 에어 M2 사라 그랬어요. 안 산대요. 아내가 자막 달아는데 집에 게이밍 노트북 있습니다. 윈도우 노트북. 이걸로 하면 되지 무슨 맥북까지 사냐고 그래서 제가 사버렸습니다. 샀는데 저희 아내가 쓰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맥북 안 샀으면 어쩔 뻔했냐고 합니다. 일은요. 일이 그런 거예요. 일은 참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자막 작업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보기에도 딱 한 가지 일이잖아요. 정말 아무 컴퓨터로나 해도 될 것 같은 일이지만 맥북 에어가 작업운용으로 생기는 순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타이핑 하나하나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거 하나하나 윈도우 노트북은요. 손이 닿는 순간 화가 날 정도로 맥북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쌀 때 사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